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자연수동면역 또는 인공능동면역 등등의 이러한 단어들을 들어보셨나요? 시험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인 면역의 분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의 분류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자연 면역, 선천면역이라고도 하며 또한 어떠한 접촉이나 노출로 의해서 생기는 획득 면역인 후천적으로 얻은 면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이 후천 면역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살면서 획득된 면역이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에 따라서 수동면역과 능동면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면역에는 자연수동면역과 인공수동면역이 있고 능동면역에서는 자연적으로 얻는 이 능동면역과 또한 인공능동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주 내용이 됩니다. 먼저 자연 면역입니다. 선천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비특위적 면역으로서 유전적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종족에 따라 또한 인종에 따라 풍속에 따라서 이렇게 개인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 또한 자연 면역은 바로 외부 반응에 있어서 1차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면역인데요. 외부로부터 어떠한 세균이나 진균이나 이물질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1차적으로 피부에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땀 같은 분비샘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즉시로 반응이 되고 또한 백혈구나 단구나 림프구 등등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터페론 같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단백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감마 인터페론에서는 자연사례 세포라는 NK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비함으로써 이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그냥 사정없이 닥치는 대로 뿌시는 그러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선천 면역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획득 면역입니다. 획득 면역은 크게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수동 면역입니다. 수동 면역은 외부에서 항체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숙주에 의해서 형성된 면역체를 받아서 면역력을 지니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면역의 효과에 있어서는 면역 효력이 즉시로 빨리 나타나는 반면에 지속 시간에 있어서는 2개월 미만으로 짧습니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를 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체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면역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태반 면역이라고도 하며 또한 태어난 후에는 엄마의 모유 즉 처음에 나오는 모유가 바로 초유거든요. 그때 초유를 먹을 때 획득된 그러한 면역, 모유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엄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면역체를 받아서 수동 면역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남의 거, 엄마 거를 받아서 내 걸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수동 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동 면역의 예시입니다. 바로 항체 주사인데요. 이것 또한 남의 것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항체 주사입니다. 세균 중에 디프테리아나 파상풍균, 보틀리중균에는 아주 강한 외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주사인 이 항독소 주사를 투여했을 때 즉시로 독소를 중화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를 바로 능동수동 면역 중 대표적인 예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키포인트 단어는 바로 면역글로블린, 그리고 안티톡신, 즉 이 인공재재인 항체 주사를 주입함으로써 생기는 면역이 바로 수동 면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면역 효력이 빨리 나타나는 반면에 효력 지속 시간이 짧다는 점, 수동 면역을 말하게 됩니다. 전에는 획득 면역 중에서 수동 면역을 보았고, 능동 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동 면역은 항원이 주입되거나 일부러 주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능동 면역은 숙주 스스로가 면역체를 형성하여서 면역체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주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항체를 생산하여 다시 올 감염에 대해 면역 반응을 대비하는 그러한 면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능동 면역의 발효 기간은 길고, 효과 지속 시간 또한 길립니다. 철청병을 수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체를 생산해내는 기간이 아주 길며, 백신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종류에 있어서는 미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감염이 돼서 내가 능동적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일, 감염, 이 경우가 자연 능동 면역이고, 또한 백신을 투여해서 인위적으로 항체를 형성하는 일, 바로 인공 능동 면역. 이렇게 항원을 주입함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 면역체를 형성하여 면역을 지니게 되는 것이 바로 능동 면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되어졌던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봤던 이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를 주는 그 경우, 다연 수동 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또한 모유 수유를 통해 받은 면역이다. 다연 수동 면역. 또한 인공 수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이 항독 속 만들어진 그 항체를 내 걸로 만드는 그러한 인공 수동 면역이다. 어떠한 것에 감염된 후에 얻어지는 자연 능동 면역, 또한 항원을 주입하는 그러한 백신이나 톡소이드 같은 접종한 후에 생기는 면역, 인공 능동 면역인 백신입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순환독소인 톡소이드는 인공 능동 면역이고, 이 항독소 같은 경우에는 인공 수동 면역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저희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빠르게 푸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키워드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면역의 분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만 아시면 금방 해결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먼저 자연 수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아기, 모유 태반이고, 인공 수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항체주사, 항독소, 혈청주사 이런 게 인공 수동 면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능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감염, 어디에 병이 걸렸네, 어디에 감염됐네 이러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인공 능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백신, 그리고 순환독소, 톡소이든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어렵다, 헷갈린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기 쉬운 면역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주사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면역을 얻기 위해서 찔렸다. 그렇다면 바로 인공적, 즉 인위적인 그러한 면역이고, 만약에 안 찔렸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 있어서도 들어왔을 때 좋다, 우리 몸에 좋아. 그렇다면 그건 바로 수동 면역입니다. 하지만 뭐 찔렀든 안 찔렀든 우리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정말 뭐 안 좋아. 살아있는 균을 넣는데요. 안 좋잖아요. 바로 이것은 능동 면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외우시는 방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걸린 후 얻은 면역. 병에 걸렸어요. 가만히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병에 걸렸어요. 바로 병에 걸렸다는 주사기에 안 찔렸는데 안 좋은 게 들어왔어요. 자연 능동 면역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후 얻은 면역, 인공 능동 면역. 바로 찔렸는데 살아있는 균을 나한테 넣어서 생기게 하고 죽어있는 균을 써서 나한테 그 항체를 만들어내라고 하네. 안 좋네. 인공 능동 면역입니다. 이것을 외울 때는 예능인 예방접종 인공 능동 면역. 그리고 세 번째,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면역. 전에 봤던 키워드인 태방과 모유. 자연 수동 면역입니다. 어? 주사기에 안 찔렸는데 좋네? 거저주네? 자연 수동 면역이죠. 이것을 외울 때에는 엄마가 태교를 합니다. 그래서 태교는 대표적으로 십자수를 하죠. 그래서 십자수 태교. 자, 마지막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항체를 주입시키는 면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공 수동 면역이다. 주사기에 찔렸는데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공 수동 면역이고, 키워드에 있어서는 항독소, 글로블린, 항체 주사, 혈청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울 때는 바로 혈액을 인수, 건네받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인공 수동 면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면역의 분류를 재미지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